안녕하세요 또 보니입니다 제가 저번에 교황 그거 구성 영상 올리고 5만원치 교환 영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알람이 안떠가지고 좀 늦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이 양식 참여해주시면 되고 8만원치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 저는 당연히 8만원 이상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8만원에 맞춰서 구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성 소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땅매가 조금 더 들어가고 도무송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음 이거는 그 키베온이 출처 인스고 투명 인스로 한 세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 구성에는 다른 문 출처 제가 조금 많이 챙겨드렸어요 빠르게 보여드리면 먼저 이런 출처 모르는 이런 인스 한 세트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 두세트씩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꽃다발 베어 두세트 그 다음에 이런 키치 도무송 한 세트 들어가게 되구요 뭐 약간 자물쇠 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두세트 넣어드렸고 이런 이런 그 붕어빵 베어도 두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짜리미 닦는 출처 도무송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 이런 키치키치한 도무송도 두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처 캔디 크러쉬 도무송도 들어가게 되요 이거를 옆에서 좀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워 주었고 그 다음으로 또 제출처 도무송들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요번에는 거의 다 두세트씩으로 넣어보았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간호사곰 두세트 의사곰 두세트 그 다음에 푸딩 이것도 두세트가 들어가게 되고 의사 까미 두세트 뼈 까미 두세트 꼬씨엔님도 아닌 기차모리 수수 두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떼미리 까미까지 두세트 들어가게 되고 이런 가차볼 엄청 예쁜 베어 도안인데 요번에 세 세트를 챙겨드렸어요 진짜 도무송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넣어드렸고 예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트롤 마감용 두세트랑 군인 두세트랑 이거는 그냥 거의 덤처리로 제가 넣었어요 가격 개선 안하고 넣어가지고 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덤은 따로 들어갑니다 제가 덤을 안보여 드렸지만 덤은 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먼저 들어가게 되구요 여기가 이제 떡매에 조금 보여드리면 먼저 이번 신상이 이거 까미 캔디 대떡매 모지 한 권이 들어가게 되고 저번 신상이었던 이거 키치 딸기 배어 떡매 모지 두 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배어 떡매가 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아이스크림 진짜 색감 진짜 대박이고 이것도 두 권이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거 미니 떡매 모지도 두 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떡매는 총 이렇게만 또 들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랑 도무송이 들어가고 구성이 끝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제 출처 달지기 님도 안있어요 이것도 3세트 챙겨드렸고 제 출처 도무송은 거의 다 한세트에 15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미가 들어가는데 메카롱 시리즈 다 들어가고 녹차 블루베리 바나나 딸기 그 다음에 블루하와이까지 들어가고 천사매미랑 악마매미도 한세트씩 넣어가지고 매미 도무송도 이렇게 7세트를 제가 더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번에는 총 구성을 했고 여기에다가 또 넣어줄거고 그 다음 여기 빈공간에는 제가 덤을 채워가지고 보내드릴거에요 이것도 교환 원하시는 분들은 양식 보내주시면 되고 총 8만 원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